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틀 전지현 씨예요. 리틀 전지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소 프리디. 그래.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해봐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해봐요. 넌 리틀 유젠. 야, 야. 국찬 아니잖아. 신경. 야, 야, 야. 국찬 아니잖아. 너는 리틀 유젠. 아니, 손이 아닌데. 아니야. 머리 긴 유젠. 근데 좀 사실이야. 너는 치마 입은 있어. 너는 치마 입은 있어. 아니야. 너는 치마 입은 있어. 너는 치마 입은 있어. 리주도 치아가 점점 틀어지더라고. 아니야. 뭐가 말이야. 야, 근데 모르지. 근데 오늘 좀 닮았어. 이미주. 왜왜왜왜왜. 이미주 옛날에 이 전화가 있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얘는 리틀 전지현. 나는 늙은 김태희. 근데 닮았다. 진짜. 닮았어. 제이씨는 잠깐 보자. 리틀. 아니, 저는 사람들이 늙은 제니래요. 에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비치나는 사람.